자 입 벌려주세요 아 되게 뜨거워 아 지금 내가 여기 뒤에 눈 뜨셔도 됩니다. 아 냄새는 계속 튀김시청 아네. 아 재료가 조금이고. 아이나 어 기기 옷을 이 발에서 백경 꺼돈티가. 이거 아주 쉽게 생각하면 돼. 그렇지 야 가위바위보기 이런 어디예요 자 5초 드리겠습니다. 5, 4, 3, 2, 1.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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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뭐야 지금. 아니야 그분이 생각해. 아 왜 그러지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아니야. 뭐 하네요. 아니야. 저기 플라이트로부터 왜 그러는 거예요. 5, 4, 4. 젤리튀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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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나봐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젤리튀김이었습니다. 지금 나는 젤리하고 튀김을 다 버린거야. 젤리튀김이었습니다. 진짜. 야 너 대단하다. 장난 아니다. 뭐야 뭐야 어떻게 봤어. 절대 미각이다 진짜. 야 너 대단하다 진짜. 야 어떻게 알았어 이거. 재미없지. 야 너 어떻게 알았어. 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